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EBS 수능특강 영어 내신 데뷔용 수업 중이구요 9강의 1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multilingual reality 이건 다중 언어의 현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다중 언어의 현실은 생겨난다 in a number of ways 니까 되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말이 일단 다중 언어 말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요 어떤 나라가 언어를요 하나 두개 이상을 쓰는 걸 말하는 거에요 다중 언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밖에 안쓰죠 그죠 어떤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 말도 있고 뭐 영어도 같이 거의 이제 똑같이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말을 말살 시키려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를 많이 교육시켰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를 둘 다 쓰는 시절도 있었구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중 언어 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언어가 모국어가 두개 이상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요 여기서 이제 두가지 어휘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되요 arise랑 a number of 예요 arise죠 이거는 발생하다 생겨나다 라는 자동사에요 요거랑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arouse 라는 단어 요거는 이제 불러일으키다 타동사에요 안 돼요 이렇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a number of는 many라는 뜻이죠 많은 이란 뜻이고 주의를 해야 될 것은 the number of죠 이건 뭐뭇에 수 라는 뜻이니까 안 되죠 오케이 단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문장이 좀 헬이에요 천천히 좀 봅시다 emigrants 이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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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her they are 국가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a에도 a라는 언어가 있었을 것이고 b에도 b라는 언어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가서 b도 배워야 되고 그 a도 계속 쓰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 갔으니까 영어도 배우고 써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말도 계속 쓰겠죠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주자들은 그들이 정착민이든 침략자 이든지 간에 언어를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 as with imperialist and colonial expansion 이거는 이제 임페리얼 리스트는 제국주의 그 다음에 colonial expansion은 식민지의 팽창에서 처럼 as with는 뭐뭐에서 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에서 처럼 이런 느낌으로 It is unnecessary for many people to physically move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한글을 먼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언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이동 이동을 하려면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언어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국주의나 식민지 그러니까 제국주의도 식민지로 같이 보시면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굳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 않아도 그래도 언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라는 국가에 A라는 국가 사람들이 B라는 국가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침범을 했어요 침범을 해서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사람들이 B로 되게 많이 간 게 아니죠 일부 사람들만 군인이라든지 여기 뒤에 나오지만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갔을 거예요 그쵸 그 간 사람들이 B라는 국가에 가서 자신의 A라는 언어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언어의 이동이 B라는 국가에서 언어의 이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굳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 물리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경우보다 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요 Make its present felt 이거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Make its present felt 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느껴지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언어가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종교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재가 느껴지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가죠 Recairing은 문법적으로 중요해요 Recairing은 앞에 나와 있는 economy first, religious first, military first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의 군인들, 상인들, 관료들 그리고 선교자들만 필요로 할 뿐이다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국가로 가서 언어를 전파하고 이동시키는데 종교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많은 사람이 안 가도 된다 그리고도 언어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표현은 여기 Recairing은 어법상 중요해요 Make its present felt 원래 어법 문제이긴 하니까 사실은 어법을 그렇게까지 비중을 들 필요는 없긴 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어떤 문화들은요 Have had more explicit policy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명시적인 이런 딱 명백한 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Here 여기에서 더 명시적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Then have others 다른 사람 다른 문화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건 도치가 발생했는데 Others have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급 된 뒤에는 도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도치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문화들보다 어떤 문화들은 명시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떤 정책이 있어? 언어에 대한 정책이죠 자 근데 모든 제국주의의 힘들은요 제국주의의 강대국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를 매력적으로 그리고 때때로는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to conquered or organized and colonized groups니까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룹에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자신의 나라의 언어를 반드시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힘으로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 expressionist는 팽창주인데 이것도 이제 식민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 똑같은 거야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신들이 어딘가를 침범해서 자신의 땅을 넓히는 거 이거를 이제 제국주의 팽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넓히고 힘을 넓히는 것 그래서 이 팽창주의 체제의 언어들은 종종 뭐가 된다? 뭐뭐와 얽힌다 intertwined라고 하는 것은 뭐뭐 얽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얽히냐 하면 pragmatic advantage and cultural prestige at a local level at a local level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수준에서는 실용적인 이점과 문화적인 어떤 위신 이런 것들과 얽혀있고요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종종 long out life the original dominance influence 원래의 지배력 영향 지배적 영향력보다 out life는 더 오래 지속된다 더 오래 지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팽창주의 체제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일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일본어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일본어를 쓰는 게 좀 더 실용적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할 때 그렇죠? 이런 의사소통할 때 실용적이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약간 위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일본어를 잘해야 일본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친일파가 많이 생기게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신도 좀 세운 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디스펙터스는 실용적인 요소들과 이 위신에 관련된 요소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의 지배적인 영향력보다 더 오래 간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폐망하고 철수를 한 뒤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어 잔재가 되게 많이 남아있었죠 그게 편하니까 단구장만 가도 아직도 일본어가 좀 많이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도 편하니까 그 지배력이 지배적 어떤 영향력이 없어진 뒤에도 언어들은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내용은 다 끝났어요 The Continued Adherence to Adherence to는 뭐뭐에 대한 고수가 되는 거죠 European Varieties Variety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다양한 존재,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Exist in formal colonial areas 여기 잠깐 분석부터 먼저 할게요 주어가 Adherence가 주어 이지가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끊기고요 이렇게 묶어서 얘가 아니죠 이것도 Adherence를 끊어주네요 이지스트 이거 중요하네요 이건 뭐 오빠 문제였기 때문에 Former Colonial Area 이전에 식민지 지역에서 존재하던 유럽 언어의 형태에 대한 어떤 고수는 고수가 여전히 이것에 하나 이해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 식민지 지역에 존재하는 유럽 언어의 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고수가 여기에 해당한 사례이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원래 지배적으로 영향이 있던 것보다 더 오래 언어가 지속된다 그게 더 편하니까 계속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의 이것이 하나의 예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고 제가 볼 때 지금 9강 1번 지문은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여기 단어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어법은 이런 데 중요한데 원래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명백한 명시적인 그 다음에 이거 Resume Adherence 이런 단어들 이렇게 단어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9강의 1번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5강의 1번 수업은 마무리합니다 5강의 1번 수업은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하면